런닝맨팀! 런닝맨팀 일요일 오후 닭볶음탕 대점 탈환! 닭볶음탕! 닭볶음탕! 아 먹고 싶었는데... 아 좋았어! 우리 뭐 하세요? 이번 게임은 해적 디스코랑이 대답입니다. 뭡니까? 팀 전원이 헤드폰을 피고 열심히 춤을 추는 가운데 무반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. 누가 음악을 추고 있어요? 그 중이야! 단 한 명만 차지한 음악을 듣고 와... 나 춤을 잘 알지! 잘해 형은 잘해! 무슨 사람은 좋으니까! 신규 사람은 좋으니까 합니다! 비트를 다 맞출까? 저 분들 중에 유일하게 한 분만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띄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부터 1위를 해야 돼요! 1위를 해야 돼요! 1위를 해야 돼요! 자 시작! 시작! 진이야! 앤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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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앤디가 아니고 저 혜성이 아니고 저 셋 중에 하나가 지금 민우 아니고 야 모르겠는데? 앤디 형일 수 있어요. 앤디 형! 앤디 형 원래 앤디는 별세 다 해 원래! 앤디는 별세 다 해 원래! 앤디는 별세 다 해 원래! 아 그래... 아 별세 다 해! 야 앤디 아니고 모르고! 앤디 아니고! 아! 민우 드셔? 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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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야 원래 무슨 별세주일이야? 민우는 데 있어! 민우는 데 있어! 민호는 데 있어! 진해! 진이 형이 졸리나! 진이야! 안 돼!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10초!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이제 해선이가 아니 귀가 음악소리가 어느 정도 큰 거지? 아니야 왼쪽에 지금 앤디랑 해선이는 무조건 아니고 야 그만 나 솔직히 모르겠어 진이 같은데 와 진짜 모르겠다 해선이기 웃었어 해선이도 같이 웃었단 말이야 해선이 쳐졌고 그리고 저쪽 앤이기 또 같이 웃었어 네 했어요 아니 앤디랑 우리 얘기 다 듣던데 뭐 일단 자 한 명씩 춤추는 거를 보고 저 먼저요? 다른 분도 다 플레이 누르지 마시고 자 앤디 플레이 누르시고 시작! 야 앤디 진짜 앤디 봐라 앤디 우리가 웃길까봐 웃고 있잖아 웃으면서 하잖아 티 안 날려고 앤디 아니야 앤디 아니야 앤디 아니야 저 해요? 네 시작 형 음악 트셔야죠 야 음악 끊어야지 형 음악 트셔야죠 형 lihat 음악 끊어야지 함 끝 오빠 응 응 응 배성이 아니래 тысяч이 워 우 여우한단 A11 così 아 자 얘 같지? 얘 같지? 얘 같지? 밀어, 밀어. 다음 밀어. 네, 했어요. 했다고요? 했다고요? 다야 알아요? 했으면 다야 알아요? 다야 알아요? 이건 아니네. 야,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. 목소리가 작게 나와. 나까지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. 잠깐만. 다음은 에릭, 에릭. 에릭! 에릭 맞나? 됐습니다, 저 결정하겠습니다. 됐습니다, 저 결정하겠습니다. 됐습니다, 저 결정하겠습니다. 아, 웃긴다, 웃긴다. 아, 웃겼다, 에릭 웃겼다. 아, 에릭 웃기네. 에릭 잘 받네. 에릭 웃겨. 야, 정진이 같지 않냐? 나는 진이 형 같은데. 진이 형 아니면 민우 형. 진이, 진이. 진이 같아. 아, 민우 아니야. 진이 형, 진이 형. 오케이. 4, 3, 2, 1. 정진! 정진! 자, 가서. 2회. 정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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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아니야, 영재 곡. 자, 들어볼게요. 틀면 돼요, 시세야. 나오네! 나오네! 음악 나와? 나와요? 나오죠? 네. 이거 너 좋아해요? 노래 아닌데. 누구야 누구. 아니였어. 아니에요. 민우야 민우.